오늘 축하 공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작년 바로 이곳에서 진입된 2018 과학송 경연대회의 참작곡 부분 대상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데뷔함이란 곡 아시나요? 네! 아우 기가 막히네요 네 화제의 과학송을 만들어낸 팀이죠 닥터스 팀이 무대 위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밴드 닥터스 팀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년에 과학송 경연대회에서 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연을 받은 게 어제 왔을 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저희는 오늘 두 곡 준비를 해왔고요 슈퍼밴드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렸던 두 곡 저희들이 예정입니다 네 저희 박수는 과학 창의 문제 양성을 지지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리아 Forced Me With You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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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뉴턴의 제2범칙을 주제로다가 열정을 의류하는 그런 내용으로 곡을 좀 써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정말 많은 콧나무들, 과학 콧나무들이 많이 계신데요. 이 과학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고 그때까지 우주 간직을 하셔서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꼭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의왼 슈퍼팬드 1라운드에서 들려드렸던 곡, 우승곡? 네! 대응량 들려드리고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는 밴드 닥터스였고요.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창의 융합형 과학 인재 앙성을 지지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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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상태 앙성을 지지하는 타이하! 사랑을 발행하면 사랑할 줄이 내면 타이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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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요일 오 나는 다리야 서로 다리로 내게 동돈 다는다 나는 대기주시의 매달 시의 시의 요쓰리다 수의 시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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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쓰리다 시의 시의 두근 지옥도의 일치 투어다 나는 대기야 사는 바른다면 사는 다리에만 넌 내 대기야 사는 바른다면 사는 다리에만 넌 내 대기야 나는 대기야 나는 대기야 Well 난 넌 그beits 이 arch republican 나 선을 생각했cies 나는 Dinner 한 이야기 나는 Casa 너와 수고하셨습니다. 파, 수고하셨는데 화이팅